가수 겸 배우 영탁이 차기작에 대해 언급했다. 25일 방송된 KBS 이 개는 훌륭하다. 203회는 2023 송면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1년 만에 돌아온 견습생 영탁이 출연해 강영 후 이경규, 박세리와 함께했다. 영탁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부르며 등장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노래가 짧다며, 너 미쳤다를 신청한 이경규를 위해 폼 미쳤다도 라이브로 선보였다. 근황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국 투어 콘서트 마무리 후 연초 앵콜 콘서트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박세리는 영탁이 히트곡 퍼레이드도 모자라 최근에는 연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며 최근 종영한 힘센 여자 강남순을 언급했다. 그는 방송을 봤는데 영탁이 연기를 잘했다며 칭찬했다. 이경규는 영탁의 차기작 계획에 대해 물었다. 영탁은 이경규 선배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제가 쓱 한 번 이렇게 나고 말했다. 영탁의 너스레의 이경규는 좋다 나며 활짝 웃었다. 영탁은 개인기로 열받은 게 호흡법을 따라 해강영욱에게 예리하다. 나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이날 영탁은 출연자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기도 하며 견습생으로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지난 10일 대구 공연을 끝으로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TAKSHOWE, 팩스월드. 투어를 마친 영탁은 오는 31KBS의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특별 출연한다. 이어 같은 날 SBS 연예대상에서는 오상진, 조우종과 함께 축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오는 2024년 2월 17일, 18일 양일간 케이스포 돔 체조경기장에서 앵콜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아메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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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yb